쇠보레 시브럴레이가 9일부터 전국 쇠보레 전시장에서 전기차 볼트 EV, 볼트 EV의 2019년형 모델에 대한 사전계약을 접수한다. 볼트 EV는 1회 충전으로 383km의 주행거리로 출시 이후 2년 연속 개혁해시 당일 완판 기록을 세웠다. 볼트 EV는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된 고강성 경량 자체의 60kWh 대용량 리큐 이온 배터리 시스템과 고성능 승글모터 전동 드라이브 유닛을 탑재해 204마력의 최대 출력과 36. 2019볼트 EV는 새롭게 추가된 스위치 블레이드 실버, 스칼렛 레그, 오션블루 컬러를 포함해 총 5개의 외장 컬러 중 선택이 가능하며 가격은 LT4593만원, LT 디럭스 4693만원, 프리미어 4814만원이다. 2019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달 중 환경부 전기차 공식 홈페이지 WWW KR이 공개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 구매 보조금 또한 이달 중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Q. 트랭이 상상 주정ised 6개의 취소 Q. 트랭이 상상 주정 Q. 트랭이 상상 주정